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라.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티에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1분기 어닝 시즌에 맞춰서 어닝 시즌과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요한 IPO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달 들어서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이슈는 뭐냐면 바로 외국인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월간 수급 동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이 세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럴 시점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고점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 4월달 움직임만 좀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지난 12일 기준 누적으로 4월에만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1분기 어닝 컨센서스 자체도 보시면 3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올해 연간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상당히 흐름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실 때 올해 이익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이익의 방향성과 주가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가 바로 2017년과 2018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그리고 주가 흐름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도 계속해서 조정의 양상을 좀 보였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의 사례에 좀 비춰봤을 때 이 이익의 방향성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지수가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이 이익의 방향성 자체도 계속해서 연초 대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어느 근본적인 동력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매달 발표하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구성 지표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PMI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지표들과 국내 수출 지표가 그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지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국내 영업이익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동향과 국내 수출 지표를 같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총액과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자체도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면 물론 수출 총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총액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코스피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도 역시 이런 경우들이 좀 몇 번에 걸쳐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유사하다라고 본다면 수출 총액이 증가하면서 기업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든지 또는 코스피 지수의 조정이 나타난다라든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을 텐데 아무튼 시장의 향후의 주요 키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좀 역점을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3월 수출 움직임을 좀 보면 역대 수출액 중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달 코스피 움직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달 기준으로만 본다면 역대 수출액 중에서 3위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앞선 사례에서 보면 2017년 9월이라든지 2018년 10월 이런 때에 비하면 배한다라고 보면 거기 준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이 있는데 이 15개 주력 품목 중에 무려 14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치 자체는 9년 1개월 만에 기록한 대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보통 10일 단위로 끊어서 수출시적을 발표하는데 지난주에 4월 상순 1일부터 10일간의 수출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순 기준으로만 본다면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승용차 부분들의 증가폭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추세가 4월 달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4월도 역대급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상장사들 특히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번 1분기만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실제 이 움직임은 영업이익 트렌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해 12월 말 그리고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중심으로 자료를 좀 정리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라든지 운송, 에너지, 증권, 철강 이런 시클리컬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게 HMM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코스코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에버그레인 해운이라든지 글로벌 해운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 일본 기계 패닉에 빠졌었던 정유사들 중심으로 이 개선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에 보시면 조선 그리고 호텔레저 유틸리티 이런 쪽이 있는데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국내 3사의 수주가 상당히 잘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뒤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수주는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발주량 대비했을 때 대략 한 52% 정도가 되거든요. 52% 정도로 국내 기업들이 발주를 받았다.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고부가 선박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유왕 선박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주 현황과 달리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월 달 들어서 이게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조선주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별기업단으로 가서 1분기에 작년에는 적자를 냈지만 올해 흑자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윗단에는 코스피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위가 다르고요. 아랫단에는 코스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O1이나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대표적인 정유 회사들도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항공운송 쪽에 대한항공 이런 쪽이 작년 대비 이익 현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뭐냐면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수급 상황 중에서 수급 상황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에 같이 유입되는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1분기 어닝 기대감이 높은 상위 기업 20개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업종별로 흐름을 좀 보시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건강관리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건강관리 섹터의 이익 트렌드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꺾이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 뭐 여기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밑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연출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진 않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급 현황이 조금만 바뀌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 자체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현황은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실제 이제 지난해에 좀 부진했었던 엔터라든지 인터넷 플랫폼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강한 주가 양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오스텐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덴티움이나 디오 이러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기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까지는 여전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형성이 될 것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총 20위까지 해서 시총 탑 20기업들의 이익과 수급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역시 지난해 연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중심으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연간 수급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보시면 올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상위 기업들부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SK텔레콤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올해 주가 흐름도 역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연초 대비 수익률이 부진한 기업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1분기 어닝과 관련한 간략한 프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올해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주요 IPO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유망한 IPO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미 여기에서 SK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상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I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은 90%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보령제약이 지분은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로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5월 중순경에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심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상반기 내에 상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 관련한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 이 3사가 올해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카카오뱅크 정도가 좀 빠른 속도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는 이미 더 잘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역대 IPO 청약 증거금 상위 12개 기업들을 좀 보면 공교롭게도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나왔던 대여들이 대거 1위부터 4위까지 좀 포진해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올해도 이 기록을 깨기 위한 대여들의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주요 후보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창투사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주요 비상장사들의 IPO 관련한 이슈가 좀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대한 총매제가 됐던 게 바로 쿠팡의 뉴욕거래소 상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쿠팡에 대항하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관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 주관사가 모두 외사입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링 이런 회사들을 IPO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마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국으로 가서 상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켓컬리의 주요 지분 현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SK 네트워크와 같은 투자사들이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런 상장 가능성이 높은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들 또는 이제 창투사들 VC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 상반기 1분기에 상당히 뜨거운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 보시면 여기 이제 주요 상장사들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주요 VC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빠르면 올해 이렇게 여기에 관련한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공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크를 계속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여기 날짜는 3월 26일이 아니라 4월 12일로 정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뱅크 주요 지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가 33%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카카오와 비슷한 33%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 상장으로 상당히 재미를 본 기업의 바로 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가 지난해 10만원대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상장 시점 즈음에서 20만원대까지 상장을 했다가 최근은 12, 3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또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 차원에서는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중에 바로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IPO 대상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래프톤과 관련해서 크래프톤과 직간접적인 지분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넵춘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참고해서 향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분기 언인과 관련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는 올해 유망한 IPO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